자, 나무는 일단 세 개 정도만 그려 놓고 네, 빨리 와서 나무나 그려봐요. 나무 3개의 뭐.. 나무 3개 말고 나무 그리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무. 인사는 이따 해요. 오케이, 오케이. 나무부터 그려요. 여러분 일단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일단. 못 본 거예요, 지금은. 나무부터 그리고 다시 봅시다. 원래 단풍이 이런 색이 있나 싶겠지만 그런 색이 있어요? 단풍이에요. 단풍이에요? 내가 단풍이라고 하면 단풍이에요. 그렇죠. 형이 말하면 뭐.. 여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이거 왕이에요. 이거 왕이에요. 형이 짱이에요. 멋있어? 어머, 대충 됐습니다. 오우. 나무입니다. 그러면 제 그림을 공개하기 전에 여기 와서 인사하시고 아하, 다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기산입니다. 네, 어쨌든 나무를 그리려고 해서 다짜고짜 나무를 그려고 하는데 공개해요? 네, 일단 공개하세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귀엽죠? 네, 인사하지 말고 옆에 앉아서 빨리 나무부터 그리세요. 아, 저 나무부터 그려야 하는데 인사..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들어오시면 돼요. 돌아가세요. 여기서 먼저 나무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저도 단경 인사했어요, 나무부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항상 가지고 다녀야죠. 저 소독했어요, 여러분. 주세요. 저기요? 네, 네, 네. 아, 나오고 있어요. 수도가 고장 났네요. 저는 잘 먹기, 안 Assist. 왠헨진 어제부터 가운다래. 오. 상현진이 오늘도 휴지 먹겠다. 저 요즘 휴지 안 먹여요. 휴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 하게 되죠. 휴지는 아껴야지. 휴지는 당연히 아껴야지. 휴지는 당연히 아껴야지. 힘으로 제앱하면 돼요. 자, 손을 끼면 손을 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의자를... 어, 미안! 저거 이렇게 공사할 뻔했어요? 베이비! 야, 의자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상상도 못했지. 야, 너 그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 여러분, 여기에 바퀴가 달려있을 거라고 상상하네요. 뭐야, 그거 바퀴 달려있어? 아니, 갑자기... 자, 나뭇잎은 어떤가요? 나뭇잎을 많이 그린 사람은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뚜루루, 뚜루루루, 나뭇잎이 없어요. 시간 없어서. 지적이 제로네요. 아니, 원래 잊으신 거예요, 호기심이. 나뭇잎을 적게 그리거나 낙엽을 그린 사람은 미래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아니, 아니. 나 시간 없어서! 자, 가지를 많이 그린 사람은 활발하며 에너지가 왕성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잘 자란 가지를 여러 개 그렸을 경우에는 다방면에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방면에 그게 있어. 아니, 리노씨 왜 화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제대로 된 가지가 하나도 있지 않나요? 다 잘 자랐는데요? 아, 잘 자랐어요? 네, 지금. 아, 약간 자기식대로 자랐네. 아, 그렇군요. 리노, 리노나무. 네. 반대로 가지가 지나치게 많다면 사회관계가 불필요할 정도로 전문을 할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아니, 야! 나무를 그대로 그린 건데 왜? 나무 기둥 굵기는 자아와 관련이 있는데요. 나무 기둥을 굵게 그릴수록 자동감이 높고 자아가 가려면 자기 주장은 고집이 센 편이라고 하네요. 야, 딱 리노 형이네. 고집된 거 딱 리노 형이네. 두 명, 어? 야, 넌 그게 뭐냐, 절대 없이. 아, 야, 형, 나무한테 가서 말해. 이게 진짜 나무 그거니까. 어, 했다. 나무가 더해. 한편, 소리가 간으로 지나치게 많다면 고민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야, 야,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 리노 형. 리노 형, 리노 형 정신적으로 좀 안 좋아요. 종이 위에 어항을 그려주세요. 어항 속을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아, 좋지. 어항 속에... 어항 속에 사람하고 자나요? 네. 살 수 있어요. 사람 비실래요? 아, 저 죄송합니다. 우리 혜진이 동, 살 수 있어. 살벌키즈. 자, 뭐가 있었지,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죠? 거기 있으면 너도 있을 것 같은데. 저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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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토끼! 토끼가 왜 나와, 거북이? 아니, 수조건을 토끼가 왜 사? 혹시 모르는 일이야. 모르긴 하지. 혹시 이거 물 잡는 거야? 네. binص幫тора 이거 fout지 Snitch.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엽죠? 아, 귀엽네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항 외부에 손잡이로 장식이 있으면 현재 불안전한 상태. 어허 영화기 영화기 영화기는 안쪽입니다 공간이 여유롭고 조화롭다면 가족간의 안정적인 심리상태 이건 조화로운 건가 나야 나 좀 조화롭지 했네 나도 조화롭지 않아 나도 되게 여유롭고 조화로워 형 진짜 여유로워 너무 여유로워 자 물방울들은 현재 갑자기 구피야 아메바야 구피 확신해 봐 플라나리아 이런 거 같잖아 아니 구피 아니 흔생물의 30에 비해서 작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물방울들은 현재 걱정거리를 뜻함 어 너 없어 물방울 하나도 없어 야 아니 물방울이 너무 많아 너? 나 걱정 못할 게 있어? 형 물방울이 8개네 아주방울이 들어 다 주방울이 들어 당연하지 아 그러면 내가 말로 하는 심리테스트 알려줄게 네 빨리 알려줘 오케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뭐든지 따라야 돼 네 빨강 빨강 하얀 하얀 그렇게 무섭게 보지 마세요? 눈 예쁘게 봐줄게요 빨강 하얀 하얀 노란색 노란색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은색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은색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은색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은색! 검은색 맞았어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네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 다 말하라고 했잖아 검은색 ㅋㅋㅋㅋ 성격 ㅋㅋㅋ 질문을 왜 해! 현진이는 바보로 밝혀졌습니다 야 역시 눈치는 빨간다 아 당연하지 그래서 현진이 논리가 참 쉬워요 재밌어요 A, B, C라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B, C는 나라에서 비행기가 출발하여 A라는 나라로 갔다가 그 비행기가 A와 B의 국경선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럼 생존자는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C요. 근데 이건 내가 답을 모르는데, 기다려 봐. 야! 근데 이건 어따 묻어야 돼? 모르지? 전화해봐. 야! A한테 전화해봐라. A야, 너 어따 묻어야 되니? 야, 저 어따 묻어야 되냐? 아니! 아니 근데, 야 잠깐만! 야! 진짜 그거! ABC 그거! 왜? 뭔데? 너 생존자를 어디다 묻을까 그랬잖아. 어. 생존자를 왜 묻어, 생존자를? 생존자를? 와! 야! 뭐! 야, 우리 또 쓰레기 넣을 뻔했어. 생존자를 묻을 뻔했어. 야. 그러네, 우리 다 묻을 뻔했어. 야, 우리 진짜 파도가 뭐. 야, 봐봐. 100, 200, 300, 400, 500. 이거 다섯 번 보내.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500. 100, 3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500. 100, 200, 300, 500. 자, 잠깐. 100, 다음 해보게. 200. 101이지, 바보야. 아! 야! 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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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바보들. 왜 무서워? 야야야 달리기를 하는데 2등을 추월하면 몇등이게? 1등 바보야 2등을 추월하는데 왜 1등이지? 아니 2등을 추월하는데 왜 1등이야 2등이지? 2등을 추월하는데 1등이 패상 2등을 추월하면 2등이야 오 마이 갓 나 순간 뭐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3명 뛰고 있어서 2등을 추월했어 2등이야 야 1번 해봐 1번 해봐 달리기를 하는데 꼴등을 추월했어 그럼 몇등이게? 잠시만 잠시만 꼴등을 추월할 사람이 없어 1등 꼴등을 추월할 사람 없지 그래 아니 한 바퀴 먼저 더 돌아서 꼴등을 추월할 수 있지 발상이 다르네 야야 이제 절대로 지금부터 흰색이란 말을 하면 안돼? 응 검은색 검은색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흰색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형 bro 요 요 요 요 wow 오마이 갓 прош어 오 팀패스도 끝난 것 같아 이제 응 그래 이제 방종할까? 안녕 빠이 안녕 안녕 베이비 베이비 바이